안녕하세요 allergrか 2004 league가 실례합니다 오오오오 아 дев성을 어 오오오 여기 계신구나 생촌 만난 거야 왜 처음을 받지 와 앉아 봐요 앉아 봐요 우리 집 Anfang 있잖아요 거기 면명도кой 그니까 몇 명이나 오셨어요? 너 솔직히 너 솔직히 금보 건드려 봤냐? 안 건드려. 안 건드렸어. 너 건드려 봤냐? 난 솔직히 눌러봤어. 이거 이상한 발언인데. 난 눌러봤어. 이상한 발언인데. 난 눌러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을 의심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아니요. 눌러봤는데 비일번호가 빵빵빵빵인 걸로 좀 전에 알았습니다. 왜 어떡해요? 가현이가 얘기해줬습니다. 여기 하나님. 그건 안 눌러봤어. 가현이를 알고 있나봐요. 아 이거 사사개샌. 어 저거. 그게 노력하기 전에. 사기할 때. 너는 진짜 알게 됐어. 아 그래요. 네. 본인이 분명히 비일번호를 눌렀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난 여기 사건과 무관이라고 복선을 까는 거죠.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 수상했습니다. 유재석이가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아 안 들어갔습니다. 재석이 안 들어갔다고. 유정 씨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이쪽 아마 이 옆에 방. 옆에 방. 옆에 방 들어갔는구나. 이불까지로. 네. 이불이 옆에 방에 있었다. 그죠? 이불이 이만큼 돌고 갔죠? 확실히 옆에 방. 형. 봐봐. 옆방이지. 옆방이면. 옆방이면. 옆방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아니 들어가는 게 없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재석이네. 유재석은 왜 용의선상에서 혼자 벗어나 있을까.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유재석 하나거든요. 99번이 목격자입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혹시. 유재석이. 바로 옆방이니까. 옆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가져오지 않고. 베란다를 통해서. 이쪽 방에 들어가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훔치고. 다시 이쪽 방에 들어가서. 완벽한 알림하는 거죠. 목격자가 있으니까. 사장님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방으로 들어가서. 베란다로 넘어간 거야. 잠깐만. 통과돼?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추리극 보면. 안 들어간 사람이 가는 거지. 안 들어간 걸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옆방 갔는데. 건너서. 야 예리하다. 따고 다시 넘어온 거지. 야 예리. 야. 야 예리하다. 범윙 이렇게 일찍 잡아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닐까? 누군가가. 동거를 나와서.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왜 중요한 시간을. 아니 이 중요한 시간을. 뭐야. 기념이. 왜. 왜. 이게. 아니. 지원사님. 이걸. 조제를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 2년 됐으니까. 왜 이렇게 긴장하게. 혹시. 혹시. 긴장을. 긴장을. 뭐. 네. 계대장. 고개. 거. 아니. 아 나 이런 거 진짜 안 돼, 진짜. 하드 버스! 와, 틀렸다. 될 거야, 될 거야. 아, 이거 안 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와,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잘 돌린다. 대단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쪽에서 탔다고요? 난 찔러보지도 않았어. 형은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돼요. 저 하겠습니다. 야, 나 지금 소름 돋는 거 알아?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어떻게 이래? 이거 어떻게 이래? 실시간으로 내버려, 실시간으로. 내가 말하면서 했어. 어떻게 이래? 제발, 제발, 제발! 와, 진짜 하기 싫다. 여러분, 진짜 잘 걸린다. 대단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남았죠? 너무 감사합니다. 형, 그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보여요. 이번에 자축부터 할까요, 그러면? 난 찔러보지도 않았어. 이번에 자축부터 하죠. 봅시다. 와, 진짜 꽝수. 형은 안 하는 거예요? 저 하겠습니다. 어? 야, 나 지금 소름 돋는 거 알아?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와, 진짜 꽝수 내가 돌렸어.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대박이다. 넌 진짜 퇴마를 해야 돼. 그만해가지고. 아, 내가 진짜. 자, 평화를 원하시면 저를 꼭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무리에 껴 있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퇴근권 받으면 이 안에 사람 줄 거예요? 절대 아니죠. 확실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 어기면 만약에 내가 걸리면 나 무조건 뽑을 거예요. 어, 그래요? 찰떼. 어, 그래요? 찰떼. 찰떼. 아, 진짜로. 정말 진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명이 눈물이잖아요. 아, 뺏기는 거랑 뭐 하달라, 이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투표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게리씨하고 지효씨.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누굴 찍냐, 이거. 아, 이거 진짜. 마지막 투표입니다. 예, 제발, 제발. 아, 아, 아. 그렇게 갔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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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